아 나 자리하는 방법은 좀 알 것 같애 자리아가 근데 되게 단수하면서도 간단해가지고 근데 쎄 그냥 맞을 것 같으면 쉬프트 그러고 난 쏴 어 그치 저기 이제 우다다 때리는 타이밍 있잖아 어어 그 다음에 맞아주다가 키는 편이야 그니까 먼저 키고 나가면 얘네가 안 때렸잖아 어어 그니까 그래프가 오르는 걸 보고 매수를 해야지 미리 매수를 하면 떨어지는 건 비슷한거지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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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격매수 아 자리아다 자리아 자 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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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 힐 힐 힐 힐 힐 좀 몰아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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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만 보는 중이야 나이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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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마 밀지마 오케이 그만 그만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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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 깔아준다 힐 깔아준다 힐 깔아준다 오지 못하여 일단 밀어야 되겠다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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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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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lpha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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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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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임 아 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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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봐 기다리봐 아니 일단은 자리아와 팀원들을 끊어놔서 이제 자리아를 잡기 위한 상대 탱을 잡아야 타이밍이 오지 않겠어 맞아 아니야 왜 대답을 안해 아 나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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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불타고 있어야는 뭐 어떤데 하는 말은 꼭꼭꼭꼭꼭꼭꼭 소우가 좋아 소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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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아프다 얘들 아프다 와우 맥크리 네덕꾼이야 네덕꾼이야 고마워하라구 어 아파라 어 팀원들이 좀 하네 할만해 팀원들이 좀 하니까 할만하네 우클 데미지에도 관련을 주나? 우클 데미지에도 관련을 주나? 우클 데미지 아 당연하죠 아 당연한거야? 그 백 백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ód거 거의 그거 오우 싸보샘 궁으로 모았으면 웬만하면 우클리가 quedar같긴하지 아 그래 여러명을 하자리니까 그걸 이제 알려준면 어떡함? 그게 아프다 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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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봐 밀어봐 골인 화물 혼자 미는 거랑 속도가 다르다고? 어 3명이 제일 빠르다 3명 아 3명? 4명은? 4명부터는 손에? 어...4명은 더 안 빨라 져 아 더 안 빨라진다고? 최고로 빠르다 하면 안되지 아 3명이 최고로 빠르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? 약간의 오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지? 4명 부터는 느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좋아 나 공 있거든 해봐 해봐 밀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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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밀어 밀어밀어 베트나 가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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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양 이고양 잡았다 우클로 잡았다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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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우클을 하라고 해서 배워가지고 안그러면 좌클을 해가지고 못잡았을듯 아니 그러니까 궁을 모아놓고 정직하게 좌클로 대가리 찐지고 있었어요? 어어 한명 한명 잡고 있었지 아니 또 심지어 좌클은 또 그게 갔다며 또 몸이나 헤드나 갔다며 그래가지고 집에 가쓰요 집에 가쓰요 집에 가쓰요 다시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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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오퍼네 이거 아 나도 킬 잃고 가물 좀 알겠다 아 미친 캐릭이네 이거 뭐야 왜있어 뭐야 왜있어 뭐야 아니 개사기네 이거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됨? 뭔 말? 자리야 너무 사기니 너 풀어야 되니 아 좋아 좋은거 사실이야 영상 제모로 하실 수가 문제인거지 나 굶찼는데 어떡해 알았었어 알다 했었어요? 나랑 같이 쳐야 되고 나 곶차니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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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봐 밀어봐 이거야 이거야 이거 포고양 포고양 니가 백업을 너무 잘해주는데 다른데 다른데 루시오가 좀 알다닥이 돼 게다가 님만 볼 수 있는거야 죽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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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나나 펌 미쳤는데 오호 볼까? 아까 그 궁 쓴걸 나오고 있지 아까 마지막에 지려 봐봐 마지막까지 나올진 모르겠는데 지린다 봐라 지린다 봐라 저거 나오려나 모르겠다 나오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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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보소 아 우클릭에 저 쾌감의 지림 저 포트리스 마냥 어 그런데 나 우클릭 쓰레기인줄 알았어 사실 우클릭은 데미지 데미지 0일때만 넣어봤구만 잠시 더 못봤구만 집에 오정 너무나 일륨 사롸